안녕하십니까 제주 두번째 밤 포테실라 수영장에 왔는데 아 좋네요 이렇게 조경도 이쁘고 여기 온수풀인데 머리는 차갑고 몸은 따뜻하고 와주신데요 온수풀 옆에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물도 당연히 따뜻하고요 여기 실내 그리고 실외로 나눠져있는데 중문에 위치한 호텔 실라가 수영장이 좋다고 이렇게 블로그나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술 안먹고 수영장에 왔습니다 저쪽에 이제 가볼건데 사우나 캘란티식 사우나 사람도 있고 이쪽에는 프라이빗 레이소크인데 한 5명? 5명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 보이죠? 자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있구요 수영장 물도 되게 따뜻해요 여기 들어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Matthew